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군산 슈페리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른바 사측 물량으로 의심되는 부정계약자 조사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도 불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 환불을 결정한 데는 군산시의 공정률 재조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임대아파트 감리자가 제출한 공정률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설비 과정에서 공정률 과다 계산을 적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공정률은 환불이 가능한 78% 정도였습니다. 공정률 일정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환불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한 사람이 몇 채씩 소유하고 있는 계약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회사 측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 입주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정 입주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묵인하고서 그냥 자기네들 약관대로만 가겠다라는 게 입주 예정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주택도시 보증공사 측은 규정상 동의 요구가 먼저며 부정 입주자 조사는 동의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다음 주에 총회를 열고 환불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환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통과 법적 다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